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죠? 테슬라가 로봇 택시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R&DTH님 감사합니다. 제가 웨이모랑 많이 비교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근데 좀 잘 정리가 안 됐죠? 근데 아마 오늘도 어떤 테슬라의 이런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이 로봇 택시 행사를 설명하면서 좀 웨이모랑 사실상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로봇 택시 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시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앱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는 사실상 그 전에는 이제 좀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타는 게 매우 쉬워지셔서 오시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마 피닉스도 그렇겠죠? 웨이모 택시를 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한번 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다음에는 들고 꼭 기록을 타보고 나서 또 기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왼쪽 사진은 제가 제 이메일을 캡처한 건데 테슬라에서 이 행사에 여기 로봇 택시 행사 말고도 베일에서도 같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지켜보는 것도 있고 여러 축제 같은 분위기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테슬라 분들에게도 물론 보니까 RSVP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만 초대받은 게 아니라 아마 꽤 많은 분들한테 초대장이 간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본업이 있다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저도 저런 데서 좀 가보고 즐겨보고 싶긴 한데 너무 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미 이제 유튜브로 녹화 방송도 나오고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드디어 사이버캡이 이게 로봇 택시죠. 공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흘러나왔던 이야기들 미리 로이터나 이런 이미지들이 꽤 들어맞았습니다. 비슷하게는 나왔죠. 로봇 택시가 사이버캡, 사이버트럭에 좀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공개가 됐고 당연히 이 안에 핸들, 스티어링 휠이 없습니다. 그 2인승, 시저 도어라고 하나요. 이걸요. 이렇게 위로 열리는 도어로 들어가서 테슬라의 3YSX에 있는 사이버트럭까지 모니터 하나만 덩그라니 있고 다른 게 없습니다. FSD로 구동이 되는 거죠. 이런 컨셉 모델들은 사실 지난 10년간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행사가 스튜디오를 이제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 한 건데 실제 시가지를 구현해 놓고 차를 한 대만 뿌린 게 아니라 지금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실제로 지금 이 로봇 택시를 타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만든 사이버캡을 탈 수가 있는데 영상으로만 봐도 어림잡아도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리를 구현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여기 지나다니고 FSD로 구동이 되는 물론 그래도 실제보다는 제한된 공간이지만 그래도 꽤 비슷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구현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이 정도 규모로 한 거는 거의 전 세계 최초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거는요. 이 규모로. 그리고 가격도 얘기를 했죠. 한 3만 불 안쪽으로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저렴하게 근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모니터 말고는 그리고 굉장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거기다 충전하는 방식이라든지 무선 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충전의 용이성 이런 것들도 공개를 해줬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기술로도 테슬라가 워낙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3만 불 땐 충분히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아니요. 가격도 현실성이 있어 보였고 그러니까 대규모로 하면서 여러모로 우리가 익히 잘 테슬라가 잘하는 기존에 있는 기술을 잘 버무려가지고 뭔가 될 것 같이 양상이 될 것 같이 잘 보여준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렇게 로봇 택시 행사를 하는 거를 근 10년 동안 컨셉이라든지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를 좀 더 현실화해서 보여준 거는 이게 최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 아쉽게 제가 가서 좀 더 현실을 느꼈으면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영상과 주변 의견들로 이렇게 지금 막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상세하게 나오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럼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것만으로 그냥 이니셜 임프레션만 가지고 지금 판단해 보기로는 굉장히 구체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론 머스크가 한 마일당 가격이 한 30센트인가요? 퍼 마일당 뭐 20센트 정도 오퍼레이션 하는데 하여튼 20에서 40센트 그 정도 근데 대중교통들이 마일당 그래도 운영비가 한 100센트 넘을 겁니다. 달러가 넘을 텐데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3만 불짜리 저렴한 차를 왜 안 내놓냐 근데 이게 취소됐다 이랬던 게 결국은 이런 로봇 택시랑 합쳐져서 그렇죠. 정치적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트럼프 지지할 때 정치 자금 문제라든지 이것도 약간 루머들이 적당히는 사실이 맞는데 정확히는 그게 아니지만 올핏 그게 맞는 듯한 그런 것도 이번 로봇 택시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랑 Y 현재 차에도 언슈퍼바이지드로 지금 슈퍼바이지드인데 텍사스랑 캘리포니아에 역시 3랑 Y 위주로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를 했죠. 최신의 하드웨어랑 대중적인 모델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 아이고야 그렇죠. 제가 비싼 차를 사면 이게 AI 트레이닝에 있어서 좀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5가 되면 발음이 그리고 실수를 해서 원래 근데 전 영상에서 제가 주니퍼라고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모델 Y 리프레쉬 되는 거에는 아마 하드웨어 5가 당장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 하드웨어 5로 또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그때 차를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와이프는 엄청 싫어하겠지만 근데 그 하드웨어가 아직은 AI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차보다는 걔 머리나 AI가 구동되는 하드웨어가 어떤지가 저는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차량들도 수혜를 볼 거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또 논란은 있겠지만 기존의 테슬라 팬들이나 오너들한테는 이게 테슬라에 좀 더 이제 바이어스 돼 있거나 이걸 좀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확신을 주는 행사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로봇 택시를 청소하는 거 공용으로 이거 쉐어드 하니까 청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도 기계가 정말 이 모니터를 이렇게 닦는 모니터 닦는 전용 로봇 파일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걸 다 자동화한다라는 게 이런 것까지 다 염두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실체화할 수 있을까? 물론 부분적으로 실체화됐던 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이런 행사에 다 버무려낸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도 보여줬고요. 청소나 이런 문제들 차 자체가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청소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게 구차화해서 원래는 이렇게 공항이든 우리가 어떤 시설에 주변에 이렇게 진짜 주차장이 예를 들면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정말 주차장에 차든 특히 미국은 그런데 이걸 다 녹지화한다든지 다른 건물들을 더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로봇 택시화 되면 왜냐하면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차들 인천공항만 가셔도 차들이 엄청 여기 샌프란시스코 공항도 중변에 주차장이 얼마나 많은 차들이 그냥 서져 있습니까? 로봇 택시화 되면 우리가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영상에서 이런 사진을 구차화해서 요즘 AI 발달로 이런 것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막 보여주니까 현실화해서 보여주니까 진짜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팍팍 주더라고요. 역시 미래는 이 기업에 달렸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빨리 이런 기술이 올라가서 제 차에도 빨리 적용이 되면 더 멀리 이제 가겠죠. 제가 이런 테슬라의 FSD 없이 어떻게 라스베가스를 막 그렇게 자주 가고 심지어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그런 그랜드 서클 돌듯이 유타도 막 가고 순전히 이제 차의 도움이 큰 건데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벤도 보여주더라고요. 로봇이라고 발음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당연히 FSD 베이스로 저 안에 진짜 20명 탄 것 같은데 이런 상품들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측 일론 머스크 말해도 이거를 굉장히 기존에 자기들 파워 트레인 시스템으로 저렴하게 현실화할 수 있는 이게 컨셉카들로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당장으로 내놓을 것 같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생산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그냥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이런 거의 이 디자인에 준하게 나온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이버 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저거 저렇게 못 나온다고 사람들 엄청 비판했는데 지금 그 돌아다니고 제가 지금 그 프로토타입 공개한지 실제 이제 양산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최근까지도 비판받았는데 제가 그걸 타고 다니죠. 제가 샀죠.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 걸 겪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행사에서도 아마 지금 비디오나 이런 상황으로 봐도 진짜 금방 나올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잘 줬다. 근데 이런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이제 규제가 문제죠. 규제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몇 번 밝힌 건데 이제 로켓 쏘는 것보다 로켓 쏘게끔 허가받는 게 더 어렵다고 하죠. 참 규제가 많죠. 선진국엔 정말 예 말도 못한 규제가 많아서 그런 게 이제 혁신을 져야 하는데 그걸 다 뚫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진짜 일론 머스크의 특기이지 않나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할 거지만 정치적으로도 지금 트럼프를 대놓고 이제 완전히 엄청나게 올이 났다든지 지지를 하는데 전기차에 더 친화적인 건 민주당인데 그 규제 때문에 사업이 더 어렵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차라리 규제를 더 적게 해주는 쪽이 이 사업을 하는 데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그 전 영상에서는 다른 큰 픽처에서도 그랬지만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우주산업이라든지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픽처에서는 규제를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공화당을 이미 지지한다라는 거를 누누이 제가 이미 그런 게 너무 드러나서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이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하는데 테슬라만 보더라도 계속 규제 얘기를 강조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공화당이 하는 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규제 철폐가 좀 더 테슬라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나올 것 같은 이런 것도 더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은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죠. 이걸 행사장이 그냥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보면은 기념품을 로봇들이 서빙을 해서 그 참가자들한테 참석하신 분들한테 전달해 준다라든지 춤도 추는 거 근데 그건 흔한 거였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로봇이 돌아다닌다는 게 물론 완벽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엔지니어들이나 관리인들이 서져 있어서 너무 이제 충돌이 나는 거를 좀 막는 차원에서 근데 경호원이 안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로봇 택시를 뿌리고 지금 로봇을 한두 개 뿌린 게 아니라 수십 대를 저렇게 뿌려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게 물론 이제 적당히 블럭을 쳐주는 게 필요하지만 예전에 이런 컨셉들을 내놓는 회사들이 행사하는 거 보면 경호원들이 막 둘러싼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렇게 뭔가 이질감 있게 이제 로봇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씩 서 있으면서 이제 좀 막아주는 친근한 분위기에서 이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마치 이제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제대로 알려준 아... 행사이지 않았나 테슬라 팬으로서는 아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 물론 근데 현실 도로에서는 규제라든지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런 공개한 영상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제 피해간다라든지 그런 것도 공개를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교통사고가 난 입장으로 물론 이제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제가 영상을 공개를 못하지만 근데 아마 어떻게든지 이제 일이 정리가 되는 대로 그걸 또 업데이트 하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영상이 여기 행사 영상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상황급으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주변에 이제 많이들 지인들한테는 이제 보여드렸는데 많이 이제 뿌려져서 근데 다들 일관된 평이 비판적인 사람들 좋죠. 아 이거는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근데 하필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그건 너무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도 누가 봐도 이건 진짜 희귀한 케이스인데 제가 당하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판이 올 것 같지만 그래도 꽤 현실 상황을 구현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렀다라는 점 이런 거는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물량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이모 뛰어나죠. 웨이모 뛰어난데 너무 비쌉니다. 차량을 만드는 게 오퍼레이션 커스트가 너무 비싸고 아직 우리의 컴퓨이션 파워가 이질적인 데이터를 아직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게 잘 확립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라이다를 쓰지만 이런 대량 생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물량 공세라든지 우리한테 더 친숙하게 이런 기술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이런 면에서 테슬라가 더 유리하지 않나 더 높지 않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양산에 대해서 너무 강화하시는데요. 제가 현업에서 뛰어보니까 진짜 양산이 만 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면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굉장히 앞서 있고 이 로봇 택시가 이제 사이버캡이죠. 이미 행사장에 수십대를 뿌릴 정도니까 이게 안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거든요. 벌써 근데 물론 이제 기아는 2027년에 일론 머스크도 좀 2026년 그러다가 아 2027년은 안 넘길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양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말이 이해가 되지만 아마 투자자들이나 또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충분히 비판을 하겠죠. 근데 현재 사이버트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꽤 만족스러운 저는 행사를 진짜 테슬라가 계속 이런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 핸들링 하는 것도 꽤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영상만으로만 보더라도 그전에는 좀 미숙한 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꽤 이런 걸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준이 올라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가격을 매우 저렴하게 해서 영상들 보면 공개된 영상들 보면 집에서 이제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완벽히 인간같이 하지 않더라도 루틴한 일을만 도와주더라도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나아집니까. 그런 것도 테슬라가 하지 않을까. 이게 자율주행 차 만드는 것과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 이거를 기술력을 비교하는 게 이런 걸 보여주는 회사인데 그리고 이걸 양산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한다라는 점. 그래서 굉장히 저는 테슬라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사 자체는 주식은 지금 장우에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테슬라 팬이라든지 기존에 좀 더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눈 돌아가게 만들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중립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호감적으로 만들만한 행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아 예 지금 막 업데이트를 안 그래도 사이버트럭 제가 말한 부분들이 아마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모델에스도 다음 버전에 표시 때가 벌써 일주일밖에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버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